뽕나무 버섯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순위 1460년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자료 일식료 찬료 원문 치아혈불 치치 상이방근 수삼성 전취 이승 거제 차겸 초총 백미 삼자죽 식지 번영문 하혈이 그치지 않는 치질을 치료하려면 뽕나무 버섯 반근 물 3대를 같이 넣고 2대가 되게끔 다려 찌꺼기를 버리고 짐만 취한 뒤 후 소금 산초 파의 흰 부분 쌀풀을 넣고 죽으로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뽕나무 버섯 0.5근 물 3대를 같이 넣고 2대가 될 때까지 달린다. 2. 찌꺼기를 버리고 짐만 된다. 3. 소금 산초 파의 흰 부분 쌀풀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3. 찌꺼기 5. 네. 5. 네. 6. 네. 6. 네.